기술대학교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저희 걸크러쉬의 섹시한 퍼포먼스로 시작해보았어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걸크러쉬 많은 공연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큰 호응과 박수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공연은 무엇이었지? 네 두 번째 공연은 저희가 이제 이곳에 오는 떨리는 마음 표현할 떨려요 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큰 박수와 호응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무대 이어가도록 할게요